아, 주편드도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전질 팀이죠? 수전질. 수전질. 네. SJJ. 네. 자, 옥냥이 님 어떻게 팀원들 스크린 점프에다 질문 받나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잠시 말씀드렸었던 거는 서로 화살표 처음에 나눌 때. 네네. 그때 옥냥이 님이 이제 인기가 폭발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팀이 폭발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완전히. 네. 폭발이죠, 은전. 완전 연소됐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까? 이게 웃긴 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팀명을 화요일 날 정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전패했어요. 아. 화요일 날 팀명을 정하고 제출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전패를 했어요. 아, 금요일까지 전패했습니까? 0승 22패. 아, 그것도 기록인데요, 그것도. 그건 콩점투네요. 콩콩. 어제 맞췄어요. 오늘 그러면은 콩으로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2연패 정도 했으면 확률상으로 이제 이길 때 됐죠, 솔직히. 이게 저희 팀을 옥냥이글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한화 팬들한테도 신뢰인 게. 1, 3년도 한화패는 한화는 13연패였고, 프로야구 전패 기록은 3위가 아마 18연패거든요. 아, 3위 슈퍼스타즈. 네, 그게 아마 95년도일 건데. 너무 많이 갔네요. 물이 나기 때 너무 많이 갔네요. 언제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면 팀 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다른 조치가 좀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7연패 때 했어요, 한 번. 그거를 7연패 때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한 번 했고, 이제 10연패부터는 분위기가 슬슬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15연패부터는 다시 좋아져요.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별거 없다. 근데 20연패쯤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22연패 정도 되니까, 막상 오늘이 다가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는 오늘 이기면은 그냥 우승이에요. 그, 뒤가 없다. 한판이라도 이기면. 네, 한판이라도. 단, 그러니까 무승에서 한판이라도 딱 이기면 바로 우승. 괜찮아, 괜찮아. 까비, 까비. 피 앞에. 파이팅, 파이팅. 시하 확인됐어요. 아스테로, 따낫돌. 바로, 끌었어요. 또, 끌 빠지. 응. 곧, 곧 한 분 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가야지. 아스테로, 따낫돌. 저 50초에 빠져요. 용도에 먹으러. 어, 리밍 조심.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소, 소, 소. 오케이. 소가 왔어. 저, 마, 마일 칠게요. 겨우치 맞으세요. 먹고 있을게. 소, 아래. 소, 미드 올 수도 있어요. 가요, 지금. 가요. 조심. 보헛, 안 보여요. 오케이, 여기 조심. 보헛. 한정 내려간 것 같아. 여기 먹은 것 같다, 애들. 네, 수사 좀 살짝. 여기 애매하게, 나 안 갈게요. 지금. 어, 소 보임. 갔다 올게요. 오케이. 안 보이죠? 미드. 안 보여요, 미드. 커버 갈게요. 호랑 한주가 없어졌어. 어, 왔어요, 왔어요. 뺄게요, 뺄게요. 커버 갈게요, 커버 갈게요. 덤도 빠졌어요. 여기 와야돼, 와야돼, 와야돼. 셋, 여기 셋. 넷이거든요. 이거 카시아 피 없어요, 카시아 피 없어요. 카시아 피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아, 무라딘 빨리 와주시면. 애들 네 명. 지금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빼가기 늦어서 안 돼요. 아, 아깝다 이거. 우리가 무라딘 빨리 왔으면은 될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뇨, 아뇨, 아뇨. 자연의 분노를 느껴봐라. 아님, 경험치가 타고 있어서. 근데 경험치 지금 우리가 앞서고 있어서. 자리 잡을게요. 갑시다. 가요. 소, 소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조심. 아,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 그냥. 구라 앞서고. 창틴 견지해서 침할 거거든요. 그냥 라인 먼저 밀고. 위에 제가 밀키니까. 네. 여기 참. 미드 빛 라인 받아먹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 한주가 계속 운영걸리거든요 이거? 빨리 갔다올게요. 네. 네. 여기. 밀고 오세요. 요거. 네. 안 돼요. 오케이. 밀고 바로 올라와요. 네. 지금 소 잘못 끌렸어요. 지금 소 잘못 끌렸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수조 너무 아프다. 나이스. 소, 아 안되나? 저 막아주세요 스킬. 오케이. 한조 한조. 한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있어요. 바로 캠 가세요. 요거 무라딘 상태에 투사 가봐요 한번. 여기? 적 투사요? 네. 적 투사. 네. 투사 갈게요 저희. 바로 라인 가세요 이제. 아이고 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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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그냥 이거 제가 보니까 제가 브리핑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웬만한 거 빼고. 오케이. 딱 할 거 하면서 진짜. 개인 리그처럼. 위에 생기니까 위로 가나요? 네. 여기도 있으면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저 이거 굴리고 있다가 붙으면 바로. 바로. 바로 빼고 갈게요. 안 올 거 같거든요. 안 오는 듯 하는데. 안 와 안 와. 네. 여기 시야 땄어야 돼서 올 거였으면. 바로 블라인 가주세요. 네. 네. 리밍에 무조건 가가지고. 막아줘야 돼 저거. 같이 가요 같이. 어디요? 리밍에 포카스 막아줘야 돼요. 같이 가요 리밍에. 네. 미드 제가 볼게요. 애들 안 보여요. 이거 바로 우주 체리컥 잡아봐요. 네. 우주 쪽으로 갈게요 무빙. 네. 한 라인만 더 밀고.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자. 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바로가 바로가. 지금 치고 있어 상대 치고 있어 상대 치고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바로 늑대포. 동물은 이루어. 내 저주의 컷. 성격은 진단하다. 동물 사운드 보죠. 동물 사운드 보죠. 이것만 막아요. 이것만 막아요. 저것만. 공선 막으세요. 압자압자. 시야 한번만 따주세요. 무라. 네. 시야 해주세요. 다 알아서. 라저 라저. 오케이. 캐스팅 캐스팅. 해주세요. 형. 형. 여기 볼게요. 우리 손 들어오거든요. 저거 옮겄어요. 나이스. 바로 위에 막아줘요. 위에 막아줘. 오케이. 나이스. 뒤에 돌게.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저거 5초 마나 이거 마나 관리하세요 네 네 토 여기 있어요 네 토 궁원 이제 궁 조심하세요 애들 다 나왔다 이제 네 이거 모카님 마나 쓰지 마세요 그냥 일단 내 토 마나 형들 대놓고 들어오거든요 토요일 서 딜하세요 딜하세요 아서스 딜 아서스 아서스 포커싱 아서스 포커싱 아이고 아 황금했는데 성체를 파게 했어요 성체를 부셨다 살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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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게 그냥 반대로 뛰어 반대로 뛰어 반대로 뛰어 반대로 뛰어 아예 스턴님 아예 깜불려 형 우리 성체 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요 투사 들어올거거든요 웬만하면 지금도 내가지고 그냥 투사 안 볼게요 그냥 시야만 시야만 저만 칠게 저만 치고 뒤에서 봐주세요 그냥 저 빠질 수 있게 오케이 살아났어요 그 인텍글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제가 그리고 힘파 너무 빨리 써봐요 죄송합니다 아 맞다 저 왔나요 들어갈게요 아이고 빠질게 빠질게 빠지자 백 백 백 아깝다 앞에서 막을게요 금액 공성 네 미드라인 먹구요 네 아 금액 탑 카세 제가 먹을게요 탑 동선님 로시우 탑 올라갔어요 네 봤어요 확인 네 소 안보이거든요 이거 Q만 한번 쓰고 빠질게요 너무 앞이라 카샤아 어떨까요 소 안보여요 저 위에 사려요 가운데 사려요 네 나라면 가운데 놀거 같아요 그냥 이제 슬슬 무라 보태충 밀고 올라오세요 미드 같이 밀어주세요 이제 다 들어가서 저 돌아 들어가요 네 저도 저도 이거 성캐 성캐 볼게요 성캐 볼게요 성캐 망치 성캐 망치 성캐 망치 달렸다 나이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미쳤다 미쳤다 미드 밀죠 다시 같이 다같이 좀 너무 아프 예 그 죄송합니다 저랑 좀 뛰어주세요 한조 왼쪽에 한조 왼쪽에 한조 위로 넘어간다요 같이 이거 좀 이든 쳐주세요 소 조심 네 빼세요 아래 내려오는 길에 요거 소 찝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 찝죠 네 저풍 있어요 오케이 한조 따였다 한조 따였다 빠지면서 오케이 소 들어온다 이 빵야 너무 대놓고 들어온다 그냥 피만 살아 피 피 피 피 피 피 이츠 나왔다 빠져 뺑뺑뺑뺑뺑뺑뺑뺑뺑 오케이 공물 주세요 저 우물 먹고 공물 먹고 저도 우물 먹고 갈게요 그거 시아타 타고 바로 우드 가세요 오케이 네 우드 2초 바로 치세요 바로 일로 오세요 네 바로 치세요 피 관리하세요 그런거 막 스톰프 맞으면 안돼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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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닥 제가 가고 있을게 도와줄게요 그러면 피 관리 해야돼 네 집 갔다 오는게 낫잖아 지금 아니 아니 이거 같이 끌고 와야돼 물도 없어요? 물을 지금 없 어 나 안보이는데 익사에 있어요 힐 힐 계속 부어 물 있어요 물 있어 물 있어 공물 가지마 보태깍 보태깍 물 마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해보자 한번 가자 마지막까지 집중 집중하세요 비트 안 빠지고 그거 아시죠 오케이 소 궁 원이니까 소 조심하고 네 거리 유지 아소스 쳐 아소스 쳐 소 궁 조심 소 궁 조심 소 궁 조심 천천히 천천히 이거 벌레 벌레 다 없애요 무드 막아야돼 한조 궁 피하고 네 안테나 날아온다 비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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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무라 무라 빠져야돼요 오케이 황꿈 소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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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소스 부지고 바로 카시아 보시고 바로 카시아 보시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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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조심 아 쏘리 이거 궁 날아오는거에서 어차피 죽었어 이거 그냥 핵핵핵 피관리하면서 피관리하면서 라인 정리하고 천천히 정리하고 투석기록 밀려야돼 투석기록 밀면 돼 그냥 핵 맞지마 핵 맞지마 핵 맞지마 스플레시 데미지 빼서 침착하게 형체 형체 조심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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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석기록 투석기록 두순단 느낌으로 뺄까x2 빼야겠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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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겠어x3 우리 핵이 먼저 터지겠는데 안터져 x2 안터져 x2 안터져 안터져? 아이고 하하 한번 빼져 x2 천천히 혹시 곡물 먹고 또 오니까 전 수사 바로 굴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해외 뭉커서 같이 맞지 마세요 스플레이스 그리고 미드 성체 의식하시고 그리고 그거 그냥 무라가 뒤에서 피만 채워왔어도 그냥 무라 피방울 밀 수 있었거든요 네 애들 안보여요 중시 저 봐주셔야 돼요 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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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줘야돼 비트 한번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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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난리네 또 쿨 돌아 쿨 돌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지금 벗 밀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오케이 첨투잡기라 빼야돼 한쪽 뺐고요 20초 뒤에 천천히 아직도 유리해요 좀 nothing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냐 뭐 가요? 좀 쥐어야되나? 두루 쥐어야될 것 같아요 우리 한눈이 가쳐졌는데 쥐어야될 탑을 밀게요 네 레벨 20 먼저 칠 것 같긴 한데 지금 20은 우리가 먼저 이거 올라오는거 한번 미드에서 자를까요 이쯤에서? 가볼게요 한번 무라 여기 시에 한번 봐주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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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야 돼 무라야 돼 무라야 돼 리빙 내려와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밀어 밀어 밀어서 올라와나? 좀더 좀더 앞으로 와요 좀더 앞으로 뭐 보이는데 이제?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내려와 내려와 이제 공을 잡아야 돼 자리잡아야 돼 공을 자리잡아야 돼 한조 잘라보죠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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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뒤로뒤로뒤로 마공수거든요 저거? 저거 막아야돼 가비 이거 공성 막아야돼 공성 막아야돼 자리잡고 우리 밑에 다 보여줬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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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좀 안좋다 무라야 돼 너무 뒤에있어 이거 여기 와줘야돼 여기 와줘야돼 탱커 아쳐서 잡을게 아쳐서 잡을게 천천히 뿌리묶기 오케 저거 끊어주고 성크 잡아 성크 잡아 성크 잡아 황꿈 황꿈 소 침묵 소 침묵 나이스 뿌리묶기 있어 뿌리묶기 있어 뿌리묶기 있어 나이스 musc 으으오! 아 예 여러 실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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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FEMA 아 Flo 저희 힐 1만 가봐주세요 이번엔 보셨고 이번엔 봐야돼 안 빼가 돼요 한쪽에 내가 맞아줘야되지 위에서 그냥 반대쪽으로 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올라가면서? 이번엔 못 막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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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족배를 들어라